지금부터 아마존 웹서비스에 이 압탄화라고 하는 에디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그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마존 웹서비스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인스턴트 만들고 압탄화를 설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. 우선 압탄화는 이렇게 생겼고요.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앱 익스플로러가 있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있을 겁니다. 그 중에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new가 있어요. 그 중에서 php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php 프로젝트를 만드는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다가 open tutorials 라고 입력하고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해제하고 여러분이 코딩을 할 디렉토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. 그냥 디폴트를 쓰셔도 되겠지만 다른 디렉토리를 쓰고 싶다면 디폴트를 해제하시고 직접 그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냥 디폴트를 쓰겠습니다. 그 다음에 finish를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show in이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서 윈도우즈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가 뜨죠.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생성한 디렉토리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. 바로 이 디렉토리가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서 파일을 생성하면 이 디렉토리의 파일이 저장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요.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마존 웹서비스랑 연결을 해야겠죠. 자 그럼 저처럼 아마존 웹서비스의 콘솔로 들어오시고요. 그 중에서 인스턴스에서 클릭을 하면 인스턴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화면이 나오죠. 그 중에서 현재 여러분이 생성한 인스턴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커넥트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. 커넥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.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퍼블릭 DNS라고 하는 주소가 바로 그 서버가 위치하는 URL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일단은 카피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압탄화를 다시 압탄화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 퍼블릭이라는 걸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죠. 그리고 보시면 런 웹 디벨로먼트 위자드라고 하는 게 있죠. 이걸 선택하시면 자 디플로이 마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화면이 뜹니다. 디플로이는 실서버에다가 아니 서버에다가 파일을 위치시킨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 중에서 ftp, sftp, ftps라는 걸 선택하고 자 Nex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. 그럼 여기다 사이트 네임으로 적당한 이름을 쓰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 아마존 오픈 튜토리얼스.oyg라고 적겠습니다. 이건 그냥 이름에 불과해요. 이 서버랑 연결하는 이 커넥션에 대한 이름에 불과합니다. 자 그리고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저는 stp를 선택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모트 인포라는 거에 서버라고 적혀있죠. 바로 이 부분에 방금 제가 카피한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. 자 방금 카피한 내용이 이거였죠. public dns라는 거.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. user name으로는 ubuntu라고 적어주고요.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use public key authent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. 이걸 클릭합니다. 그럼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는 화면이 뜨는데요. 여기서 opentutorials-key.perm이라고 하는 키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클릭하시면 이 키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.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키는 우리 아마존 웹서비스 생활코딩 실습편에 아마존 웹서비스 토픽을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그 중에서 제가 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choose a key pair라는 거에서 create new 해서 생성한 키가 있을 겁니다.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에요. 그 파일을 선택해서 그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. 리모트 패스에는 slash-bar, slash-따따따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automatically sync my changes with the remote site라는 거는 이 옵션을 체크하고요.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my machine to remote site라는 걸 체크합니다. 그래서 내 컴퓨터 즉 로컬 컴퓨터 자신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수정을 하면 그것을 원격 사이트 즉 아마존 웹서비스의 서버 쪽으로 전송을 자동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걸 피니시를 하게 되면 이제 서버 쪽 세팅이 끝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엔 이제 퍼미션이라는 걸 좀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, 우선 여기 connect to an instance라고 하는 항목 보이시죠? 이거를 여시고요. 이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? 여기 connect라는 걸 선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? 그리고 유저 네임에다가 여기다가 ubuntu라고 적습니다. 그리고 이 private key 패스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파일 있죠? 이 파일의 위치를 적으면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8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 8에서 이 위쪽에 이 경로 표시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하면 현재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.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로를 잘 찾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private key 패스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 파일 있죠? 이 파일의 파일명을 이렇게 카피해서 뒤에다가 슬래시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이 openTutorials underbar key.farm이라고 하는 이 키가, 인증키가, 인증키의 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적은 거죠. 제가 컴퓨터 상에서. 그 다음에 launch sshclient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자,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. 자, sudo. s-u-d-o라고 적고요. 그리고 c-h-o-w-n o-w-n은 owner라는 뜻인데 이 소유자를 바꾼다는 뜻입니다. 어떻게 바꾸냐? u-b-u-n-t-u 자,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. 자, ubuntu, 땡땡, ubuntu, 그리고 슬래시, var, 슬래시, 따따따, www 그리고 엔터를 땅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패스워드를 물어보면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.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, 아마. 자, 그럼 제가 뭘 했냐면 이 var, 따따따, 라고 하는 경로에 있는 디렉토리의 소유자를 ubuntu로 한 겁니다. 원래 기본적으로 root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서버에 접속할 때는 ubuntu라는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var, 따따따, 라고 하는 경로에 있는 이 디렉토리를 ubuntu라는 사용자로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. 아시겠죠?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이해 못하셔도 되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지금 단계에서는. 자,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요. 다시 앞탄화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자, new를 선택한 다음에 파일을 한 다음에 자, 저랑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. h-e-l-l-o-w-o-r-l-d.php 이거 html로 하죠. 그리고 피니쉬를 누르고요. 여기 이 파일에다가 hello world 라고 입력하세요.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이 밑에 업로딩이라는 화면이 띄 겁니다. 만약에 빨리 업로드가 됐다면 순식간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업로딩이라고 하는 것이 100%가 되면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반영된 겁니다. 그러면 그게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one items uploaded라고 이렇게 뜨면 하나의 아이템, 즉 이 파일이 서버 쪽으로 업로드가 잘 됐다라는 뜻이에요. 그럼 이게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서버로 접속을 해보는데 접속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public dns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. 이걸 카피해서 그 내용을 url에다가 입력하고요. 그리고 슬래시하고 방금 우리가 생성한 파일이 뭐였죠? hello world.html이죠. 그리고 엔터를 땅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되면 여러분이 압탄화를 이용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로 파일을 정상적으로 잘 업로드 하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한 거고요. 여러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습들을 진행을 하시면 이 자기 컴퓨터가 아니라 아마존 인프라 위에 만들어진 컴퓨터에 있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 사양이 높지 않아도 이 실습 과정을 따라오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.